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인트로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얘기할 거 아니거든요 이상 선생님이고요 오늘의 이야기도 기대를 해주세요 윤세미 레이터가 제가 같이 듣고 있었고요 근대올림픽의 창시자는? 쿠베르탱 이거 맨날 시험 문제 맨날 나왔어요 저는 야스 어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스티로 손 야스티로 선생님과 함께 잠시 후에 혹은 동국권식으로 하면 야스키손 선생님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고요 의사소통을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이승훈님의 이메일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정치 혐오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뉴스를 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이유는 당원 게시판에서 본 수많은 혐오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을 전후로 정당 안에서 후보를 중심으로 서로에게 쏟아붓는 수많은 혐오 발언들을 보았습니다 대가리를 부숴야 한다 지능이 없다 양심이 없다 하는 등등 온갖 욕설들이요 몇몇 국회의원들은 거기에 편승하려는 듯한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었지요 SNS에 욕설이야 하지 않으시지만 그 욕설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들이요 나랑 같은 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놈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때 본 것들은 저의 회의감을 채워주기에 충분하고도 넘쳤던 것 같습니다 정의롭게 당당하게 혐오하자는 얘기들처럼 느껴져서요 북극여우님이 해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의 감정이 떠올랐어요 사명감에 가득 찬 혐오 발언들이 생각나서요 그 시대의 사람들 다수가 공유하는 어떤 정서와 믿음을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혐오가 우리의 시대의 정신일 수 있는가 몇 년째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알... 아 여긴 아니구나 광고를 설마 이승훈 씨가 쓰셨겠어요? 네 분간 못하는구만 네 여기까지가 이승훈 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선생은 하실 말씀 있어요? 아 혐오 발언들 정말 보기셨습니다 끝이에요? 네 뭐 그래 이승훈 님께 위로를 드리고요 자 펑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혐오 발언 안 하고 자나요? 하긴 하지만 나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죠 이승훈 씨는 혐오 발언 아예 안 하고자 하십니까? 아마 노력하실 거예요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의 TPO가 각각 다른 탓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우리 편 혹은 내가 동질감을 느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거기에 막 되게 실증이 날 정도로 되게 나쁜 말을 하는 것들 혹은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자기들끼리 막 옳다고 옳다는 어떤 신념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빨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는 것을 볼 때에 선한 사람이 느끼게 되는 실망감과 그런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윤세민 기자도 진짜 많이 느낄 거예요 단톡방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요 자 대전제 정치가 아니라 이승훈 씨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열기를 뿜어내는 곳에 가셔도 이와 비슷한 실망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치는 진짜 세잖아요 고가형층이 들어와 있고 정말 나쁜 말들을 많이 나눕니다 어떤 개파 어떤 정파와 무관하게 다 이런 나쁜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사고실험을 물어보죠 이승훈 씨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가서도 이런 실망을 느끼신다면 이승훈 씨는 혐오를 혐오하는 건 맞는데 대신 혐오를 본인이 키우고 계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정치자 욕해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따가 펑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시 하는데 문화는 흘러흘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흘러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가를 쳐다보는 건 인간에게 되게 중요한 관찰인데 이 표면이 매우 혐오스럽다고 해서 아예 외면하는 건 진짜 혐오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길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회의 맥락과 그 사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현재 말하기가 너무 쉬운 사회입니다 닷컴 기업들이 장사하기 좋게 사람들이 아무 혐오나 배출해도 그렇게 돈이 되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웬만하면 말하는데 옛날부터 책임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말했냐 아니요 책임감 없게 말하는 대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옛날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도 책임감의 수준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수준납고 거접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봤다고 해서 그걸 다 때려잡을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결국 계엄군의 마인드를 갖다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문화를 탄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이 여기에서부터 비롯할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 마치고 노동운동 전선으로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실제로 행동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들을 거침없이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충격과 실망 같은 것을 본인의 내면 안에서 그걸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일단 마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같이 성장하면서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좋은 길로 나가게끔 가는 것이 훌륭한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수도 혐오 발언을 엄청 했습니다 예수 욕쟁이였다고 하죠 그렇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 엄청 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는 사무엘 엘잭슨 선생이 맨날 말하는 그 단어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네 혐오 발언을 용인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맥락과 플랫폼의 조합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북극여우 소장하고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혐오 발언이 담고 있는 그 혐오가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일관되게 체화된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어떤 발언은 그 혐오를 담고 있는 것만큼 혐오스러운 결과를 원해서 내놓는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유가족을 돌려보내 이런 미친 새끼 아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회에 독이 될 만한 혐오 발언인가요? 제가 왜 이 말씀 자꾸 드리냐면 이승훈 씨가 어떤 가치를 판단해보기 이전에 그 발언 때문에 피곤해지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손희상 선생의 조언이 적확하죠 스스로 좀 더 단단해지셔야 된다 임종민 지회장이 얘기해 주잖아요 인류의 허구한 날 잃어버린다 노동운동하다 보면 사람들은 시시합니다 이승훈 씨도 저도 맥락을 보고 뚫어낼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만약에 이걸 저버리고 가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대일 이루고자 모여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 더러운 걸 다 뒤집어쓰고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이승훈 씨가 떠난 덕분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쳤다면 잠깐 떠나 계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 떠나면 더 미쳐 나쁜 면보다 안 좋은 면보다 더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떠나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좋은 걸 듣고 맛있는 걸 드세요 맞아요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무슨 말이 나오죠? 이게 야스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습니다 너무 크게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루 온유 마카롱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면역감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면역밸런스 NS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제가 마카롱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든 프랑스의 달콤함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바람물질 유해성분 불감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코튼 울트라슬림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설마제 행사가 엑세스몰에서 아주 절찬이에 진행 중입니다 큐비엔도 있죠 눈 감고 아무데나 클릭해도 할인 중입니다 큐비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엑세스몰에서 1월 판매 1위 루테인 2위 오메가3 자 이렇게들 선물 준비하고 계신지요 부모님 관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관절 건강엔 3,40대 이른 객년기에 허다기는 메노소프라 메노소프라가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니고 이른 객년기에 허덕이는 분들께 권하는 허덕이는 분들께 권하는 메노소프라 현대인의 필수 건강기능식품 살아락토 유산균까지 다양하게 있으니 더 챙겨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살아락토 저 올해 좀 낭패를 봤어요 태국여행 가고 하면서 살아락토를 안 챙겨 갔거든요 막혔어요 하루에 몇 번씩 물갈이 하느라고 고생해서 여행 갈 때 꼭 챙겨가야겠어요 물갈이를 대비해서 장을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여행 가실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면 살수록 더 많이 할인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최대 80%에 달하는 할인율을 지금 선보이고 있고요 설날 증정 프로모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 확인하고 7만원 이상 구매 시 루테인 2개 증정 드립니다 할인가 기준 16,000원 상당의 증정품이고요 15만원 이상 구매 시 오메가3 2개를 증정 드립니다 이건 얼마입니까? 할인가 기준 2만 5,200원 상당의 증정품입니다 더 있습니다 그 위에 레벨이 20만원 이상 구매 시 달에 스틱 1개와 루테인 2개를 증정 드립니다 이건 할인가 기준 4만원 상당의 증정품이니까 실질적으로 20만원 쓰고 24만원어치 여기다가 할인까지 더하면 30만원이 훌쩍 넘겠죠 마구 선물로 풀이셔도 되고 영원히 혼자 쓰세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친척들이나 가족분들 머릿속에 캐릭터를 떠올리면서 스탯을 떠올리면서 영양제를 고르는 방법도 있는데 건강보조식품을 그냥 다 사서 깔아 놓으시면 알아서 나눠서 집어갑니다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는 당신이 독재자 네 액세스몰에서 독재자가 되어보세요 2월 7일 정오까지 주문 시 설날 연휴 전 출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착 보장은 저희가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주문하는 게 좋겠죠? 서두를수록 좋습니다 좋습니다 QBN의 프로모션 패키지 액세스몰에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이달의 이상평론 시간입니다 이승훈씨에게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가 메일 보내드리면 답장해 주시길 바라고요 손 이상선생과 함께 펑크 얘기를 살짝 하나 끝냈습니다 이 얘기에서 약간 이승훈씨의 고민의 힌트가 될 수도 있겠어요? 왜요? 얘기해보면 나올 것 같아요 펑크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패러독스의 결과물입니다 항만노동자들의 문화에서 시작합니다 항만노동자 혹은 항만노동자의 자제 그 주변에 있는 아무튼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대변해주고 그 정서에 녹아드는 음악이었다가 좌파적인 가치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인종차별을 하는 데 중요한 도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다이나믹한 변화를 거쳐요 아무튼 펑크 방금 전에 한 이 얘기가 되게 평론가적인 얘기네요 노동자 계급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게 근데 이제 초창기의 펑크 음악들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쯤의 펑크 음악들이 주로 유럽의 항구도시들에서 번성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은 함부르크 프랑스는 릴, 보르도, 마르세유 그런 도시들에서 유행을 했고요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영국은 펑크의 고장처럼 여겨집니다 때로 왜냐하면 섬이니까요 항구가 많아 걔네들이 내지에도 많이 들어와요 런던, 맨체스터, 브리스톨, 브라이튼 다 전부 큰 항구도시들이죠 유니온잭은 종종 펑크의 상징처럼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카디프 카디프는 웨일 쓰지만 어쨌든 다 펑크 음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번성했었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 많고요 사회에 불만이 있는 청소년도 많아요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노동자 계급이 먼저 몰락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생긴 불만이라든지 반체제 혹은 반국가적인 사상들이 펑크 음악에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주로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개요를 한 문장으로 줄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디테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생각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자기 생각인데 그럴 것 같지 않대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제가 펑크 밴드 출신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전에 펑크 밴드를 했었어요 내가 네 야단강 왜 다른 걸 안 하고 펑크를 했냐 다른 음악을 제가 못 듣습니다 집중력이 딸려서요 음악이 한 1분 30초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지겨워서 못 들어요 오 쇼츠 세대네 되게 지금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1절에 했던 멜로디를 왜 2절에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씩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게 늘 언제 궁금했냐면 너무 정형화돼 있고 애국조회 때 애국가 부를 때 늘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4번이나 반복하잖아 왜 노래는 굳이 절이 있을까 제가 힘든 건 아니고 제가 꼰대인 게 그 이유예요 저는 꼭 옛날에 1절 가사를 쓸 때 3절 가사까지 다 생각난 다음 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손 이상은 못 듣죠 그렇죠 집중력 딸리는 나 같은 사람은 못 듣는 거예요 펑크는 얼마나 깔끔합니까 곡들이 길이가 1분 1분 30초 이래요 좀 짧은 건 한 20초에 끝나 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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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에요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한 20초만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 하고 싶은 거 다 때려놓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 드물게 물론 긴 곡들도 있습니다 3분이라도요 4분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곡들은 무슨 핑크플로이드 듣듯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야 됩니다 4분인데 핑크플로이드 같아요 너무 길어요 그런 것도 너무 길어 저처럼 집중력 딸리고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원래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국어시험 전날에 수학 공부하고 원래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반에 10명씩 있었어요 그래요 MBTI가 끝글자가 P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펑크가 꿀맛입니다 그건 펑크군요 P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항구도시에 많다더라 항구는 바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다 그리고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살던 포메라니아의 항구도시 그단스크에도 펑크족이 많았습니다 그 포메라니안들도 지나가다 보면 성격이 급해요 제가 지금 남에게라고 막말하는 건데 네 그렇죠 빨리 화내고 빨리 사그러들고요 일단 이부터 보여줘요 못된 놈들 그런데 막 그 아빠가 안고 있을 때 내가 쓰다듬으려고 그러면 이를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나한테 안겨가지고 또 좋아해 그 다음에 아빠가 안지려고 그러면 이를 보여줘요 진정한 펑크 정신이죠 그렇지 원래 아빠의 집안 서열은 4위이기 때문에 미용사의 실력에 따라서 위치가 좌우된다는 특징도 같네요 그렇죠 펑크들의 머리도 쉽지 않죠 그렇죠 포메라니안도 미용이 쉽지 않습니다 서열을 정하잖아요 서열을 정하잖아요 펑크 1980년에 플란드에서 바웬사가 자유노조 투쟁을 이끌 때에 거기에 참여했던 펑크족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했던 게 사실은 야스가 아니고 펑크다 이놈들아 그게 다 81년도의 계엄과 함께 금지가 됐었습니다 아 맞다 선우가 바뀌었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집중력 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인생 대충 살고 그랬던 이 펑크들마저 그단스크 재즈협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 보통 펑크 음악가들이 스스로를 음악가라는 그런 자각이라든가 정체성 같은 거 별로 잘 안 갖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민경우가 국민의힘 비대위 들어가는 것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다른 거 다 금지가 되어 있고 공연도 못하게 하지 그런데 공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게 재즈협회야 그럼 재즈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하지만 재즈라는 이름을 내걸고 펑크식으로 하긴 할 건데 그런데 재즈여야 돼 이런 거지 펑크 재즈는 많이 들었는데 펑크 재즈를 들어본 적이 있던가 펑키하다고 하지 그렇죠 펑키하다고 하면 오타잖아 오타 이 악만들이 이제 길바닥에 살다가 갑자기 재즈 음악가가 되는 겁니다 폴란드 역사의 굴곡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네요 음악의 역사도 바꾸고 있네요 지금 아마 프리채즈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독일에 페터 브레츠만이라고 엄청 유명한 양반이 있습니다 나발부는 사람이에요 나발러 관악주자란 말이죠 페터 브레츠만이랑 자주 협연을 하는 연주자 중에 예르지 마졸이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 포지션은 뭡니까 역시 나발부는 사람이에요 나발러 관악주자란 뜻이죠 폴란드 그단스크 출신의 펑크족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나발을 불게 되신 거예요? 원래 펑크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계엄령 때문에 펑크 못하잖아 그래서 재즈음악가가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폴란드를 탈출해서 독일로 갑니다 와 프리채즈를 듣고 당황하던 저의 모든 지난 순간들이 갑자기 연결점이 생기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재즈들 중에서도 건전하고 교양이 있고 예의바른 재즈들이 있고 대충 아무렇게 하는 재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펑크하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예르지 마졸의 동생인 보이체크 마졸레프스키도 지금은 매우 명성이 있는 재즈 더블 베이스 연주자인데 역시 맨날 길에서 자고 술 먹고 지하철 타고 자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가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제철은 없었겠지만 홍대 놀이터에서 힙합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맨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 새끼들 있죠 홍대에서 자고 홍대에서 깬 적 있어요 그렇지 윤세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재즈음악가가 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전에는 집에 갈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못 가요 같은 홍대인데 그렇지 지금은 장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야스 밴드들 중에 좀 전설적인 밴드가 있는데 티만스키 야스 앙상블 야스 앙상블 이라고 있습니다 그 티만스키도 원래 펑크 밴드로 하던 사람입니다 그단스크 출신이고요 그단스크에 펑크가 원래 많았습니다 아 이 이야기를 그단스크에서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인생이 되게 잘 풀린 경우이고 재즈 아티스트가 되면서도 어떤 펑크적인 애티튜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그 보이체크 마졸렙스키의 최근 음반 중에 보면은 그단스크 펑크 아니요 그단스크 티펑크라는 곡이 있어요 연주곡인데 되게 희한한 이상한 곡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거를 지금도 자기 정체성에 드러내고 음악을 만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인생이 좀 잘 안 풀린 경우나 혹은 잘 풀릴 수도 있어서 대충 살았거나 그랬던 사람들 혹은 그냥 펑크인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길에서 펑크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재즈 무대에 세워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국가가 당이 직간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공간 국립재즈협 그런 곳에 세워놨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공연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아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 선 시드비셔스 그렇죠 예술의 전당인 줄 알았는데 야스의 전당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잘 했었습니다만 네 선생님 작년인가 한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근데 보통은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일부러 안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지를 벗겠죠 일단 꽁충꽁충 뛰고 왜 모든 건 한국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폴란드 인민공화국 국기를 찍거나 아니 그건 법령만 잘 정비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인 게 공연 중에 바지를 벗지 않는다 정도만 어떻게 누가 좀 넣어놔도 조리해 그걸 넣어놓으면 다 벗죠 넣어놓으면 오히려 더 어기려고 더 그럴 거야 내가 갑자기 검찰주의자가 되고 있어요 중범죄로 해야지 그걸 징역 1년 막 마이크에 대고 정치인 욕하고 공산당 욕도 하고요 그걸 해도 돼 바지는 입어 막 옷 벗고 통화하고 똥도 싸요 안 샀을 것 같죠? 좀 유치하지만 그러고 사는 게 펑크였습니다 안 그런 펑크도 있긴 해요 저항이라 불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하잖아요 그걸 저항이라고 해석하는 배설이 배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단스크에서 그런 식으로 야스 공연을 하는 것을 토타르트라고 했습니다 토탈아트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음악을 사실 못하잖아 음악을 못하기 때문에 펑크를 하는 거잖아 기타를 잘 치기를 해 근데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기 싫어 전직 펑크밴드 멤버의 말씀입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재즈가 갑자기 데려다 놨을 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고함 지고 막 그러는데 고함 지는 거를 또 이제 평론가들 데려다가 또 곱게 해석을 해 줘요 아 저것은 전위적인 아방간의 시인이다 고함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또 해줘 인간은 완벽한 악기다 그런 것을 또 토탈아트라고 불러서 거기다 막 연극적인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연극 같은 걸 하기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몸 움직이고 막 춤추고 엉덩이 춤추고 그걸 막 연극이나 퍼포먼스라고 해석을 또 해줘요 이승훈 씨 이해되십니까 원래 없던 자유가 주어지면 망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망발이 새로운 토양이 돼요 그들이 싼 분변이 이후에 위대한 펑크밴드들을 만들어요 실제로 80년대 토탈아트 운동이라고 토탈아트 예술 운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폴란드 민주화 이후에 90년대 초반 약 93년 94년 그런 무렵에 새로 출범한 민주 폴란드의 행위예술과 결합이 된 신기하고 새로운 예술 운동이 많이 일어나섰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의 역사가들 지금의 미술사가들은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약 밀레니엄 무렵에 유행을 했었던 엽기 붐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거 이제 20년도 지났어요 그렇죠 20년 훨씬 지났다 제가 정말 웬만한 거 아니면 위키를 안 찾는데 폴란드 위키피디아에 있네요 트랜지 포메이션 토탈트 그단스크에서 결성된 예술단체 일시적 성격은 잦은 형태의 변화로 나타났다 막 살았다 형태가 없어요 어쨌든 80년대 야스를 했던 사람들 주로 청년 음악가들이죠 젊은 계층이지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야스를 듣는 사람들 야스 좋아하던 사람들은 재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 야스만 좋아했던 사람들 사실 실제로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즈를 하고 싶었던 건 더더욱도 아니지만 그렇죠 다른 장르 예를 들면 하이비메탈 하는 사람이 디스코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강제로 사실은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원래 자기가 추구했었던 음악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은 빨리 출국 비자를 받아서 폴란드를 뜨고 싶어서 야스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스라고 하는 음악이 짧게 짧게 형성되고 짧게 짧게 이루어지고 공연 몇 번 하고 금방 사라지는 그런 음악가들이 많이 생겨나서 왜 나중에 외교 분쟁이 꾸준히 되는 일들이 21세기 내내 생기는 게 저개발 국가의 예술인 단체가 어떤 선진국에 와서 거기서 이제 멤버들이 예술가들이 잠적을 해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잦아요 그런 케이스 중 하나를 설명해 주신 겁니다 실제로 폴란드에서 재즈 음악가로 등록을 해서 해외 공연을 한다고 속이고 영영 폴란드를 떠나서 망명을 가버린 음악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꿈을 이룬 거네요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있었습니다 망명을 가서 거기서 음악을 계속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음악을 아예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환경 때문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라든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캐롤라인 폴라체크라고 뉴욕 인디신에서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 22회를 참고하시면 저희가 캐롤라인 폴라체크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음악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재즈 음악가로 출국 허가를 받아서 폴란드를 탈출한 사람이에요 야스기로 야스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버지 폴라체크가 미국에 가서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체료를 해야잖아 딸도 생겼고 결혼도 했는데 체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다녔는데 하다 보니까 교수가 됐어요 어느 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로서 중국 청나라의 어떤 특정 시대의 시기에 문화사를 전공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노동자가 됐어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참 폴란드의 역사적인 굴곡이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원래 야시스트였는데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부고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존경받는 학자였나 봐 동료 교수들이 혹은 동료 연구자들이 애도하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하지만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 공부노동을 평생 해야 했으므로 딸에게 너라도 음악을 막해라 그렇죠 그래서 딸을 음악가로 키워냈죠 근데 그 사람 본인은 평생 되게 불행하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진짜 힘들게 살았나 봐요 그 동료 연구자들의 부고에 그런 내용들이 막 다 들어가 있더라고 캐롤라인 폴라첵은 모델활동 같은 것도 하는데 정말 얼마나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냐면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나오는 남친 손잡고 뛰어가는 샷 있잖아요 그런 샷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데 남친 손을 가만히 보면 멧돼지 발입니다 혹시 그 단스크 출신인가 아버지가 야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되게 어떤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그런 사례를 설명드린 거예요 독재를 피한 망명 행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를 떠났고 영영 떠나버려야 했고 그랬던 사람이 평생 동안 타국에 살면서 겪어야 했었던 그 서름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은 이로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외국에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 망명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나가 계신 유학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일하러 가신 분들도 문득문득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방송 듣는 많은 정치자 여러분 저는 실제로 한국에서 남한에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망명을 간 사람도 있고 특히 그런 경우에 징집죄 징병을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다들 다른 나라에 가서 중간중간에 연락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망명은 자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원래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명을 하고 내 땅을 등지고 가야 할 만큼 불행한 사람들은 그 불행을 고쳐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행을 생산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자기 원래 본국의 개엄적인 상황 독재, 억압과 독재,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예술 양식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대에 생기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혹은 그런 시대를 겪었던 세대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사례! 네, 이런 것이 어떤 역사의 양면입니다 당연히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시대에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불행이 생산되고 세대를 거쳐서까지 그 불행이 되물림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예술 양식을 만들고 위대한 예술을 태어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예사조 시간에 배우면 특이한 게 모든 문예사조가 거의 2차 대전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2차 대전을 끔찍하게 겪은 사람들이 혹은 중국의 경우, 가까이 있는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이른바 5세대라고 부르는 영화 감독들 있잖아요 장예모라든가 첸 카이거 같은 그런 거장 감독들이 질비한 세대인데 그런데 그 감독들은 다 문화혁명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이후에 6세대 감독들은 이를테면 지하장커 같은 그런 감독들이 있죠 89년도에 천안문 사태를 덮은 세대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의 탄압과 학살 중국 현대사의 불행한 기억들이 그 감독들의 작품에 미친 영향을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경험보다는 그렇게 불행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대한 예술이 태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야스도 그랬습니다 다시 야스 이야기 왜 본인이 못 참아 제가 지금 아까 그단스크에서 태어난 이 토타르트 예술 사조에 대한 폴란드어 설명을 영어 번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같은 경향에서 영감을 받은 토타르트는 생각의 흐름을 생각 없이 기록하는 글쓰기 방법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설명도 생각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정말 나는 그런 글을 보면 평론가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생각 없이 쓰기 저런 것도 막 조리 있는 문장으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생각의 자동기술법에서 기술도 빼버린 거잖아요 자동법 자동술법 그 토타르트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폴란드 80년대의 억압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것이고 야스도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학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지난 22년간 지켜본 바 유피디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메인 빌런이었지만 자꾸 본인은 그거 아닌 척을 하더군요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가 왜 이러고 사는지 방송에서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방송들을 만들었는지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고해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XSFM 최초의 방송 안 하는 공개방송 비방령 공개방송 UPD 모노로그 2024년 3월 1일 금요일과 3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흰물결 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UPD를 만나보세요 미디어 매체로 먹고 살며 경험한 일들과 만난 사람들 저 혼자 알고 있으면서 답답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한 10년 정도 사이에 저런 평론가들에 의해서 야스 음악이 재조명이 됩니다 서양의 음악 평론가들은 야스를 아방가르드적인 실험이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술적인 실험을 하려고 야스를 했던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폴란드 음악가들은 음악가로서 살기 위해서는 야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야스를 했어요 야스 맨날 했습니다 다같이 모여서 맨날 하는 게 야스였어요 살기 위해서 다같이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야스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야스하고 혹은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민을 위해서도 이민이 아니고 망명을 위해서도 야스를 그렇습니다 얘야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야스를 해야 한다 이런 습관이에요 아버지 저는 야스를 하겠습니다 야스를 해서 이 나라를 탈출하겠습니다 그랬던 것이 야스였습니다 아들아 나도 야스를 할 수 있을까 한국 부모한테는 맞았겠지만 폴란드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되게 슬픈 얘기예요 이거 그랬던 음악이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대부분 흩어집니다 절박함이 사라지면 그 조건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음악을 해야 할 물론 그런 음악을 계속 끝까지 파고들었던 밴드들도 있어요 미워세체라는 폴란드 단어는 정말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워세체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런 밴드가 있는데 레스터보이 레스터보이 아시죠 레스터보이가 폴란드에 가서 미워세체랑 같이 녹음을 하는 한 음반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되게 국제적인 밴드로 성장을 한 재즈 그룹이 있습니다 아니 뭐 관변이 변태같이 변했다고 해서 그 음악에 매력이 아예 없는 음악이란 없잖아요 그럼 또 그걸 계속 하는 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되게 드물고 드물고 원래는 야스를 하려던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야스가 아닌 원래 하고 싶었던 음악을 찾아 떠난 것이죠 게다가 자유가 주어지면 또 삶의 비전이 좀 더 명확해진달까요 내가 원래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소소하게 생활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팟캐스터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삶의 방식들이 생깁니다 저는 야스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스 안 해봤다고? 음악 아 음악으로서 야스를 안 해봤다고요? 네 재즈 안 해봤습니다 그 음악도 야스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지 물론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이것도 야스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재즈 자체도 태생의 한계 때문에 태어난 음악이잖아요 네 재즈의 기원을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제가 좋아하고 정말 아 재즈라는 것은 여기서 시작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주법 시대에 술을 못 팔게 하잖아 근데 마피아들은 술을 팔아잖아요 그래서 그 술 파는 펍 그 바를 새벽까지 운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켄자스 시티 스타일에 그냥 아무렇게나 계속 길게 늘려가지고 가는 재즈가 탄생을 했어요 재즈 막 한 곡을 한 시간씩 연주하고 왜 문을 안 닫어? 노래가 아직 안 끝났어? 어 그렇지 그런데 술집이 잘 되면 우리나라 옛날 캐바레하고 비슷하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손님을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더 좋은 밴드를 부르자! 네 그러면서 이제 빅밴드 스윙이 생겨나죠 자 야스라고 하는 음악은 80년대만 갑자기 생겼다가 90년대에 갑자기 사그라드는 음악이 된 것입니다 빅밴드 스윙 같은 것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류가 아니게 되었지만 켄자스 시티 스타일의 재즈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야스는 사라진다 네 시대적으로 일종의 단절이 있었던 셈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세계에 여러 진지한 음악 매체들은 야스를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진지해서 그렇죠 진지한 매체니까요 진지하니까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야스가 재조명이 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폴란드 민주정부가 야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학예사의 영역이죠 네 학예사는 이런 거 공부해야죠 미츠키에비치 학예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학예연구소네요 네 폴란드의 문화유산부가 지원을 하고요 폴란드의 문화와 예술을 외국에 여러 언어로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곳인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폴란드의 되게 사소한 어떤 인디적인 독립적인 예술 같은 것부터 해서 되게 시대적으로 잠깐만 태어났다가 금방 사라진 것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야스를 소개하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 사조는 이 나라의 정치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문화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테니까요 네 80년대에 다같이 야스하던 사진 자료 같은데 막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다같이 막 야스하고 있더라고 이 앞에 다같이라는 말을 좀 아껴주시면 안 될까 싶네요 그거 말고도 폴란드의 실험예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탈아트 같은 것들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귀한 자료겠네요 탐이 나고 왜냐면 만약에 강점기 때 우리나라 음악가들이 일본어로밖에 노래를 못하는 탄압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한 번어로 노래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나 귀한 자료로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학계사들은 이거 파야죠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한 지점이라는 게 방금 윤세민 기자가 말한 것처럼 강점기 같은 안 좋았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시절에 한 번어로 노래를 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외에 알리는 플랫폼에 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담을 때 우리 식민지였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폴란드 사람들은 우리 계엄 겪었고 독재 겪었고 이런 암울한 시절을 겪었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그런 시절에도 우리는 야스를 피어나게 했어 거기에는 우리의 과도 있어 이 나라의 정치사에서 유럽의 정치사에서 레흐바은사를 높이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렇게 불안정한 정세를 뚫고 공화정을 이루어낸 인물은 보통 그 다음번에 또 독재정권을 창출한다거나 본인이 독재정이 되는데 공화정을 안착시키고 떠나죠 레흐바은사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겪었고 이런 탄압을 당했고 그때 무슨 문화가 생겼다 한국은 아직도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니까 우리도 한국 문화를 외국에 홍보하는 물론 그런 인터넷 플랜폼들 사이트들이 있습니다만 그 업무가 일단 해외문화홍보원 그리고 한국문화원 특히 뉴욕 한국문화원 등등으로 다 쪼개져 있어요 해외문화홍보원 웹진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일단 케이팝이 나오죠 글쎄 거기 들어가서 그거 알고 싶나? 뭐 케이팝 팬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고 케이팝 나오는 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안 싫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케이팝 페스티벌에 5천명 관객이 왔다 하고 끝이에요 이런 식이야 그 케이팝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고 90년대는 어떤 케이팝이 있었고 80년대는 어땠고 70년대는 어땠고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케이팝이 어떤 식으로 발전과 변모를 해왔는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 매체에서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세금 낭비라는 말 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거 아주 100% 세금 낭비네요 그러면 그런 거 하고 끝이에요 그냥 케이팝이라고 하더라도 다루는 거 싸이 BTS 그런 것들 다뤄요 그리고 해외문화홍보원 웹진 보니까 장어구이를 드시고 정력을 충전하세요 이런 게 진짜 메인 타이틀로 나옵니다 해외문화홍보원인데? 네 한국요리를 홍보한다는 거죠 장어구이 소개가 되게 크게 나와요 쉽게 말해 하계사의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츠키뷰치 사이트랑 비교해보면 정보의 양이 이건 뭐 진짜 있으나 없으나 하는 수준으로 아예 없다시피 하고요 한국을 진짜로 쿨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전혀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 폴란드에 비하면 상당히 너절하군요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예쁘고 맛있는 명절 선물 꾸루꾸루 마카롱의 에그타르트 그리고 설날의 향치를 담은 포장으로 구성된 설날 선물 패키지 철찬리 지금도 판매 중 부담스럽지 않지만 센스 있는 선물 진짜 디저트의 맛 꾸루꾸루로 챙겨봅시다 꾸루꾸루 설날 패키지 액세스몰이 있어요 저희 외갓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모이질 않아요 다들 늙어서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도 남자상 여자상이 따로 있었어요 헐 대박 몇 년도에? 헐 대박 네 남자상 여자상이 따로 있었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여자상 가서 먹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남자상은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침 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자상에 있으면 남자 어른들은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한쪽 손으로 양말을 주물럭거려요 그 손으로 또 막 물건 짓고 그런다니까 여자상의 약간 모양이 안 예쁜 짜투리 음식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맛있지 훨씬 맛있었어요 모여서 두런두런 여자상이 안 짓으면 나중에 차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상은 그쯤 되면 다 취해 있거든 그렇구나 그런 게 아직도 있구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서 안 모이는데 그러시니 다들 모여가지고 설날에는 역시 에그타르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여가지고 에그타르트를 꺼내가지고 두런두런 나눠 먹으면서 그렇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액세스몰에서 며칠 안 남았어요 설날을 앞두고 있네요 자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까요 뉴욕 한국문화원이라는 게 있대요 첫 페이지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소개 창덕궁, 종묘, 석구람, 백제유적 같은 그런 게 나오고요 그냥 사진 하나 나오고 그 밑에 몇 줄씩 써 있어요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한류가 나오고 당연히 싸이가 나오고 태양의 후예 나옵니다 이게 다 한 페이지에 있어요 너절하네요 네 아니 한 페이지는 이걸 다 한 페이지에 우겨놓으면 우리 집 앞 마트의 전단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다만 세제부터 배추까지 가격이 다 써있고 스크롤이 쭉 길게 내려가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사진들이 한 장씩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집 앞 마트 전단지 스크롤 길어요 네 태양의 후예다 그러면 그런 드라마 한국식의 TV 드라마의 제작 방식은 어떻고 우리들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고 작가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전혀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 인기 있는 거 그런 거 하나씩 그냥 갖고 와가지고 넣고 그리고 그냥 한국에 있었던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적인 거 석구람 이런 거 아니 굳이 세금을 들여다가 그런 걸 하려면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걸 봐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들어올 사람들은 전문적인 정보 내가 얻을 수 없는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식견을 원할 사람이 대다수야 대다수 거기에 나오는 소개는 이미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볼 정도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만들어놓은 사이트보다 민간에서 만든 사이트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영문판 같은 데에 훨씬 자세한 소개가 다양하게 있거든요 조금 더 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줄 수 있는 더 많은 아이템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신체제 하에서 양희은이나 김민기 같은 포크음악이 어떻게 청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이런 거 진짜 어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사이키델릭 락이 왜 90년대에 다 사라졌는가 아 그렇죠 하지만 예전 박정희 정권이 마약으로 때려잡은 뒤에 그 뮤지션들 대다수가 도우미하고 직업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박정희 시대에도 그런 사이키델릭 록을 하는 음악들이 미팔군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한국의 사이키델릭 음악이 태어나게 된 그렇죠 그런 것들도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얼마든지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스의 역사가 이렇게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현대사가 얼마나 재밌는 역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잘 없는 그러니까 그 1세계에서는 잘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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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있었던 야 대박 전화라는 총안 쓰고 독재자를 세 번이나 내렸어 얼마나 흥미진진한 역사입니까 네 세 번이구나 아무랬던 30화국 시대에도 김구림 같은 아방가라드 예술가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였는가 라든지 영화감독 김기영의 기묘한 죽음과 그가 남긴 유작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90년대 문화개방과 홍대 앞에 독립예술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한국 힙합씬에서 한국어의 전달력을 탐구했던 래퍼는 누가 있는가 없죠 없어요 데프콘이 있습니다 요즘은 솔로들에 대해 탐구하고 계시죠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이건 국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걸 발굴하고 연구하고 전달하는 것이 이게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문화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안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홍대 클럽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90년대 말에 몇 번 가봤는데 그때 진짜 개판이었어요 수영복이 오리발차고 무대에 올라와서 기타치고 그랬었어요 그런 점 많이 있었습니다 단스크에서 왔나? 그때는 진짜 개판이었어요 전의적이었어요 굉장히 폴란드는 그런 걸 다 찾아내서 전문 연구자 붙이고 연구하고 다 소개합니다 이거야말로 되게 중요한 얘기죠 저는 학예사라는 직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을 제일 많이 써서 먹여살리고 업계를 만들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커뮤니티가 융성하기 위해서 문화를 풍성하게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문화는 풍성하게 보여지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풍성하게 보이게 만드는 역할은 연구와 평론의 영역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을 국가 돈 주고 막 키워야 돼요 그런 것을 학예사가 연구하고 발굴하고 하는 이유가 그 문화 아이템들이 다 한국이라고 하는 시민사회의 정체성이 되고 밑거름이 됩니다 제가 아니 심지어 경주 작년에 갔을 때 경주 박물관의 노조가 파업을 하기 직전인 거예요 아니 경주의 학예사들까지도 처우가 안 좋으면 어떡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럽연합의 문화 지침이거든요 각자의 나라에 혹은 나라 안에서도 각자의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 그런 문화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육성을 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방향입니다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야스가 있었다면 야스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통문화가 아니거든 우리가 한국 문화라고 외국에 보여주고 싶고 알리고 싶어하는 것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것들이에요 다 조선시대 삼국시대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 문화가 소개하는데 고인돌 이런 것부터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음식도 그렇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시민들의 공통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로 영향을 받아서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의 영향이거나 다른 나라의 영향이 시초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문화 같은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한국은 그래서 미팔군부터 시작된 음악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앵가부터 시작된 음악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예술을 소개하는 그 홈페이지 정도만 간단하게 놓고 봐도 아주 엄청나게 크게 비교가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비교가 돼요 트로트사 연구 어디 있을 텐데 그거 중요하게 그거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하지 않아 근데 그런 거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저 한국을 외국에 소개하고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국에만 있고 한국에서 한국적인 맥락에서만 발생한 특정한 시대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 발생한 우리 고유의 문화적인 아이템들을 소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워버리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원했던 야스 얘기로 돌아갑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저는 원했어요 저는 지금 너무 원하고 있어요 다 원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갑시다 폴란드는 매년마다 야스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하면 좋은 것은 야스 원래 야스 페스티벌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야스라고 하는 그 음악은 아주 탄압을 당하던 그런 시대에 그 시대적인 맥락에서 잠깐 발생했다 사라진 음악이에요 그것을 다시 발굴해서 야스라는 이름으로 2020년부터 페스티벌 형태로 거대한 공연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제 이 음악이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하나 틀어볼까? 틀으면 청취자들이 끝일 것 같은데 근데 저작권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본방에 넣었기는 쉽지 않나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 야스 페스티벌 2020년에 시작했고요 코로나 시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출발했습니다만 이제 점점 더 국제적인 규모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세계의 음악가들을 불러다 놓고 다 같이 야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객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야스를 해요 야스를 듣는 거죠 그분들은? 이거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인데요 80년대에 있었던 진짜 야스 음악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꼼수를 겸한 저항적인 맥락에 있었던 그때의 야스 음악은 이제 사실상 사라졌지만 이제 야스라는 이름으로 좀 여러 가지 음악 장르가 뒤섞여져 있는 그냥 그런 뭔가 좀 독특한 음악들을 통틀어서 야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즈의 어떤 하위 분류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재즈가 사실은 아닌 음악이고 좀 아방가르드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중음악에서 크게 나가지 않는 벗어나진 않는 그런 정도에 있는 그래서 되게 새롭게 들리는 그런 음악들을 계속 찾아내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지금 2020년대 음악가들을 젊은 음악가들을 근데 그 음악가들은 당연히 야스 음악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음악들에 야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폴란드의 문화유산인 야스를 하는 것입니다 야스 페스티벌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된 전통이지만 무형문화재로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발굴된 전통이죠 네 그렇죠 아 전통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전통은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냥 사라진 겁니다 그냥 옛날 옛날에 그냥 재즈 빼고 나머지 다 금지되었던 시대가 있었다더라 국립 e스포츠 문화원 좀 만들라니까 한국 정부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씽씽밴드라든가 악단광칠 같은 퓨전 국악을 하는 음악가가 폴란드에 만일 간다고 쳐봅시다 그건 야스입니다 폴란드에서 야스가 돼요 거기 있는 관객들이 다 이럴 거예요 야 이게 야스지 이게 야스지 제가 어제 보컬리스트 서멘진 씨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저기 폴란드의 재즈 포럼 잡지에 실렀다는 얘기를 했는데 서멘진 씨도 국악이랑 재즈가 좀 섞여있는 이상한 음악을 하거든요 네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서멘진 씨도 폴란드에서 공연을 하면 분명히 관객들 중에 이거 완전 야스잖아 그렇죠 폴란드 공연 많이 하시고 또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들으실 겁니다 어떤 새로운 예술 양식이 행복한 시대부터 오히려 영 좋지 않은 시대에 영 좋지 않은 환경에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보존하고 계승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문화 아이템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행복한 시대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포메라니안 개가 살았던 포메라니아의 항구도시 그단스크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온 것은 결국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인데요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린 왜 그렇게 못할까 우린 왜 과거를 없었던 척하고 전통안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만일 야스라고 하는 그 야스가 한국에서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존재했다면 그거 우리 지금 한국문화원에서 해외에 홍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을 특정한 어떤 예술적인 맥락으로 잡아서 그런 걸 막 야스 페스티벌 열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야스를 다 안 좋아합니다 그건 좌와 우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반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야스하네 다 싫어해요 다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전 방금 음악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한 건데요 야스 얘기요 폴란드는 그렇게 야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거 시대와 완전히 결별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계엄을 때리고 사람들의 행동과 정신을 통제하고 음악을 금지시켰던 그 시대와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선을 그었을까요 그땐 잘못됐다 네 그땐 잘못됐다 하지만 그랬던 시대에도 우리는 야스를 하고 있었다 나름대로 그것도 저항이었어 그렇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야스 음악을 발굴하고 문화부가 주도해서 야스할 수 있는 거예요 닭에 모가지를 비틀어도 반면에 우리는 2021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아시아문화원이라는 국립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성흡 작가의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하성흡은 광주 출신으로 고등학교 때 5.18을 겪은 작가고 남종화 스타일의 수묵화를 그리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변용하는 한국 화가입니다 내용은 주로 동양적인 수묵 풍경화 아니면 기록화를 많이 그리는데요 하성흡이 그린 그림 중에 5.18을 기록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트럭에 전두환을 찧이라고 써있는 플래카드가 나옵니다 그 그림을 광주에 있는 다른 곳도 아니야 광주에 있는 국립기관이 민간기관이 아니에요 국립기관이 검열을 해서 전두환을 찧이라는 문구를 가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그림은 어떤 주의 주장을 전달하려는 프로파간다 그림이 아니고요 실제로 5.18 때 있었던 플래카드 그때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록한 그림이에요 그 플래카드 안에 써있던 글이라는 겁니다 전두환을 찢어주기자 실제로 있었던 문구는 전두환을 찢어주기자였었습니다 사진 기록으로도 남아있고 하성흡은 아마 어렸을 때 실제로 목욕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따라서 뭐랄까 기록화 혹은 풍경화인 거예요 풍경화입니다 사실 그리고 글씨 자체도 잘 안 보이게 작가가 처리를 살짝 했네요 쌍지읗하고 지읗 정도만 보이게 왜냐하면 그 문구가 다 들어가면 너무 강렬하니까 아마도 화가는 그 문구를 일부러 그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전두환을 찢까지만 그렸고 아시아문화원은 그것마저도 지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어떤 시대와 결별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2021년 21세기잖아요 2020년대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그냥 봤을 때 전두환을 찢 이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자의적으로 맞아요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 저는 그 과정에 윗선의 압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내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박혀있는 것입니다 하성흡 작가는 저는 하성흡 작가 같은 화가는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한국 문화 홍보물이라면 당연히 신뢰해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화 수목화라고 하는 장르가 남종화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현대화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실제 증거인 작가거든요 물론 이런 화가가 하성흡 한 사람은 아니고 그런 화가들이 한국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남종화라고 하는 것은 동양화가 크게 두 갈래로 있잖아요 북종화 남종화 북종화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저걸 예쁘게 나무를 그린다 치면 저걸 어떻게 하면 깔쌈하게 잘 그릴까 그렇게 파고들은 게 북종화고 남종화는 나무 하나를 그리더라도 그 안에 선비의 고상한 정신을 담는다든가 이런 어떤 정신적인 내면 세계를 다루는 게 남종화인데요 그 남종화의 전통이 한국으로 와서 근대 예술로서 이어지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유교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군사독재 시기에 더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에서도 그러한 문인화가 저항적인 맥락에서 현대 예술로서 근대 예술을 넘어서 이제 현대 예술로까지도 발전, 발달을 해온 것이에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데 이게 한지의 수묵화라는 사실이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작품들이네요 근데 수묵화를 그리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를 그린다 싶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종화식으로 그린다면 그냥 아파트를 예쁘게 그린다 이런 건데 남종화식은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계층, 도시, 계급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스타일에 담아냅니다 그 정도는 해야 좀 예술 같지 않을까? 네, 그런 것을 하는 작것을 남종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완전 독자적인 화풍으로 완전히 발달을 했어요 다른 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국의 고유 우리의 한국에만 있는 우리의 독자적인 아이템이야 그러면 나라가 돈을 들여서 연구자들을 붙여서 연구하게 하고 자랑해야죠 네,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묵화를 예치절의 올드한 기법이 아니라 현대미술로서 작동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굉장한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 정부는 이런 것을 전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왜냐? 이 작가는 5.18을 그리고 있어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아직도 숨기려고 해요 광주를 겪은 작가야 그런 맥락에서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뭔가 정치적인 그런 거 그리는 사람 같네 이렇게 하고 그냥 빼버립니다 미쳤나 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장어구이는 소개를 해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하는 그런 매체에 이런 건 외국에 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외국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이트 여기저기를 열심히 잘 클릭을 하시다 보면 그냥 여기저기에서 드문드문이 아니라 아주 많이 여기저기에서 의도치 않게 막 마구마구만 나오는 얼굴이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 관련 어떤 행사에 장관이 참석했다 그런 짤막한 기사와 함께 사진 하나씩 나와요 그럼 유인촌이 나와요? 네 유인촌 장관 나옵니다 정말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냥 그런 해외에 영어로 발간하는 그런 콘텐츠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유인촌 말고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의 풍경화가 더 많이 소개되는 게 맞을 텐데요 그렇죠 그게 1세계 자유민주 세계에 살고 있는 보통 일반 시민들 지적인 욕구를 가진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이 어필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디어의 양태라면 우리는 벨로루시 욕할 이유가 없어요 비웃을 자격이 안 돼요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시대를 벗어나서 한국에만 있고 한국적인 맥락에서 탄생한 우리에게만 있는 문화예술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연구하고 육성해서 다른 나라에 제대로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가 어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주목하면 좋겠지만 저는 한 가지 먼저 떠오른 게 비겁하게 보수를 선택하기로 하는 사회의 안목적인 합의 같은 게 잘 지속이 돼요 많은 커뮤니티가 그렇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 언제 했냐면 작년에 일본의 최대 기획사 자니스 사무소 퇴출 사태를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 대표는 근한 40년을 남자 아이돌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이미 폭로가 80년대부터 있었는데 이걸 일본 언론이 다 같이 감춰줍니다 크리티컬한 거 터지면 다른 홍보해 주는 방식으로 덮기 바빴어요 그럼 지금은 왜 퇴출됐을까요? BBC가 기획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터져나가서 얘 미친놈이네라고 온 세계에 망신을 당할 때쯤이 되어서야 40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온 대표가 있었던 일본 최대의 기획사가 퇴출 수순에 이릅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이라는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협조했다는 거예요 얘네들 그대로 가도록 이 산업이 그대로 가도록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저는 언론의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논쟁하지 말자 우리 잘못한 건 없던 척하자 그러다가 너무 추해지는 게 무슨 군사정변이 없었던 척을 하고 네 맞아요 이제는 일본에 제국주의가 없었던 척하는 사람들까지 여당 주변에 있잖아요 정치적 과오와 제대로 결별을 하지 않으면 그 증거는 이런데 드러나네요 예술사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국가 정체성이 구성되어 있다는 게 보이는 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이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옛날 오래전에 것들을 다루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죠 근대미술관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잖아요 모던과 컨템포러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양쪽을 다 나눠서 보거든요 그리고 국립이어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컨템포러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공통감각 그 기억을 다루는 것이고 근대는 지금의 한국을 형성하게 만든 그 시대의 것들 근데 우리는 현대는 있는데 근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린 근대화의 과정에 일제시대 강점기를 겪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있고 박정희가 있고 전두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우리도 그 시대에도 되게 저항적인 맥락에서 혹은 저항적이지만 마치 야스하듯이 그때도 야스를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죠 꼼수처럼 저항이라는 게 들고 일어나서 맞서 싸고 그런 것만이 저항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스스로를 개척해나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맥락들 다 있었습니다 재즈밴드에 기타 3명 드럼 5명이 나와있는 것도 저항인 거예요 네 그때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근대 예술들 우리의 근대의 문화적인 기억들 국가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다룬다 하더라도 역사와 떨어뜨려 다루려고 하겠죠 혹은 역사와 떨어진 작가의 작품만 다루거나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한국 미술에서 크게 다루는 것들이 다 이제 단색화라 모노크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내용 없는 미술 그냥 색깔 하나 딱 입혀놓고 내용이 없어야 돼요 미술에 대해서 그런 것들만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 내용이 있는 예술을 가져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걸 외국에 알리려고 하면 식민지 역사를 얘기해야 되고 또 막 군사독재 시절의 경험을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했던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살아남았고 그걸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겨낸 기억인데 그것을 덮습니다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하고 있어요 현실 정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과거와 결별을 하고 이런 문화사와 근대사를 자랑스럽게 내보이고 이걸 연구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구 경북에 눈치가 보인다느니 근데 근대 미술관은 아마 경북에 생깁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 시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들이 비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구 경북에 표심이 떨어삘갈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표심과도 이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포메라니안이랑 야스만 기억하는데 사실 어제 처음부터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역사에 굴곡진 암울했던 기억들 그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인간 사회가 그런 시대에도 힘들게 살았지만 불행을 겪었지만 그랬지만 그 시대도 같이 이겨내셨고 같이 야스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스로 대동단결 이런 게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목은 이상 야스 편원이라고 나갈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면 저거 어때요 손이상 야스각 그러면 내가 너무 이상했잖아요 아니면 이름 넣는 곳에 손야스로 바꿔놓는 게 손야스키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는 내일이시면 전혜원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539의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XSFM XSFM 감사합니다.